공료나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용복이 용복이 할 말 많죠 용복이는 일단은 우리 팀에 정말 천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 뭔가 뭔가 정말 그 정말 착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착한 애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친구가 이렇게 항상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항상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항상 노력하는 것도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정말 너는 천재가 될 거야 어 저는 yes yes of course yes 그리고 용복이는 그래 너는 항상 넌 너무 잘하고 있다 넌 정말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용복아 넌 잘하고 있다 알겠냐 어 그래 그래 고마워 진짜 고마웠다 응 그래 오케이 아 행냄 그래 어 일단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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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